요즘에 좀 이 정도는 자신 있다 뭐 그런 거 있어요? 사실 제가 달리기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 모습 보고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적인 부분에서 뛰는 것까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어제 얼마나 왔어요? 어... 우선 스프링 캠프 와보니까 어때요? 호주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일단 신인 때 참가하고 2년 만에 참가하는데 선배님들과 다시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첫 회 한 편에서 캠프를 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확실히 기술적인 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상 기간이 길었어요. 그것 때문에 아쉬움은 없었어요? 개인적으로? 어... 사실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가장 아쉽긴 한데 어제 찬우 형과 웨이트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확실히 제가 몸이 많이 커지고 좋아지고 힘이 쓰였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. 일단 아픈 곳은 전혀 없고 확실히 2년 동안 재활하면서 더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부상 없이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코치님께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여기 와서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저희가 오기 전에 찾아봤었는데 호주 리그 가기를 원했었는데 기술 훈련 때문에 무산됐다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 어떤 기술 훈련 중이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사실 처음에 질롱 코리아로 합류할 것 같다고 들었는데 질롱 코리아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제 캔버라로 12월 달 중에 들어가기로 들었었는데 이제 트레이닝 파트 부분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재활을 오래 해서 기술도 안 했고 해서 그쪽인 부분에서 아마 재활을 좀 더 오래 하고 캠프에 맞춰서 몸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아마 취소된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유격수를 주셨는데 혹시 편한 프로션이 있으세요? 사실 고등학교 때 유격수를 보긴 했는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, 저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아마 저학년 때는 뭐 3루수, 2루수 가리지 않고 봤기 때문에 뭐 때야 1루수 제외한 점 보시면 더 다 비슷하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아무래도 2년 동안 팀에게 보탬이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좀 이 정도는 자신 있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? 어제 55m, 28m가 달리기를 했잖아요. 사실 제가 달리기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 모습 보고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쪽인 부분에서 뛰는 것까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어제 몇, 얼마나 왔어요? 어, 28m가 4초 4 때 나오고 55m가 7초, 6, 7 나왔는데 아마 야수 부분에서는 거의 가장 빨랐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. 저희가 찾아보는 팬들이 용도연은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건가 많던데 팬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? 이렇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답할 만큼 2년 동안 준비 너무 열심히 했고 올 시즌은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당연히 저도 팀 우승의 가장 큰 목표인데 어, 사실 제가 2년 동안 경험을 해 보지 못해서 어떠한 제 실력도 저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뭐 수치로 목표는 없고 그냥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. 네. 간다. 네. 간다. 네. 간다. 네. 간다. 네. 간다. 네. 간다. 네.